강렬하고 다크한 블랙 느낌의 의상 콘셉트입니다. 어둠을 뚫고 거침없이 나아가는 위틀리를 따라오너라 뭐 이런 느낌입니다. 평양 우주니까 아마도 똑같이 저처럼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소름돋아. 소름돋아. 한 개만 골라야 되는 거죠? 헬로. 약간 태양이 떠올라가지고 수순언니 하겠습니다. 전동클렌저? 강렬이 언니는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하고 랩도 잘하고 비율도 좋고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짱짱 좋은. 유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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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머 꼭 필요해요. 유머 꼭 필요해요. 유머. 유머 꼭 필요해요. 유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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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요톱댐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제일리 뱀파랄까 Gracias